네 어쨌든 마지막 질문부터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 하면요 저는 원래 저의 가치관은 밴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계속 밴드 음악을 했고 근데 이제 뭐 대중분들에게 그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연기하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려졌었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밴드 음악을 추구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음악 밴드 음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뒷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선이라는 대곡은 1절, 2절, 3절에 대한 나에 대한 썬이 있어요 1절은 아버지에 대한 썬이고요 2절은 나의 아들에 대한 썬 그리고 3절은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주신 가족 팬분들에 대한 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 썬 아버지를 봤을 때 항상 나를 밝혀주시고 힘이 되시던 분이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위치가 되어보니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밝혀줘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누군가를 밝혀주자니 또 너무나도 무한히 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나의 썬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하죠 그리고 마지막 나의 썬, 나의 팬분들, 나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, 가족분들에게 이제 내가 한 사회에 당신들이 주는 빛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의미를 좀 담아봤어요 네 네 네